나는 솔로 19기 벌써 열애 중 커플 탄생? 달달함 한도 초과 모습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미 열애를 시작한 듯한 커플이 솔로나라 19번지를 장악해 솔로 남녀들의 부러움을 사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날 한 솔로녀는 멜로 드라마보다 더 설레는 로맨스 사연을 접한 뒤 영화 같은데 대박! 라고 외치며 한 커플 탄생! 라며 최종 선택 결과를 예감하는 발언을 해 솔로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실제로 이 커플은 꽁냥꽁냥한 애정 행각을 이어가며 다른 출연자들은 둘이 사귀기로 한 거냐? 라고 단도직림적으로 물어볼 정도로 이미 사랑을 시작한 듯 두 사람은 계속 알콩달콩한 말들을 주고받았는데요. 이에 현재 해당 커플은 상철 옥순으로 추측되어지고 있으며 실제 나는 솔로 19기 현커설에서도 상철 옥순의 목격담 그리고 부산 데이트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옥순은 영식이 아닌 상철에게 마음의 문을 연 건 아닌지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영수 또한 영자에게 용기를 내 직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인터뷰를 중단시키고 대화를 시도한 모습의 영자 역시 영수를 향해 직진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